오늘 시작해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온 한 종목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죠. 양질의 종목,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그런 종목, 투자유의 환기,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 오늘 시세 잘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최근에 어쨌든 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마진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최근 처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인천 송도에다가 상공장에 대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단계에 돌입을 하면서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12월 달부터는 가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 바닷건에서 되돌림 현상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의 주도주로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역시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기대감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정자를 이용한 공략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결국에 실적 발표 한번 기대를 해볼 실적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일단은 셀트리온이 약부합권 수준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20만 원 돌파를 최근에 연초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네, 우선 전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을 줄어들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19만 3,5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현재가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박스권 돌파는 시도를 하면서 20만 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만 5천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하판기 추가 상승 기대감도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자리 이탈 가격인 17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안정적이면서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20만 원 돌파 한번 기대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